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허비가 슈스톤과 루이제네를 강타해 천문학적인 재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강력한 역대 최강의 허리케인 엄화가 플로리다를 강타할 것으로 보여서 초긴장 상태입니다 모두가 마치 전쟁길에 피난이라도 카듯 플로리다를 떠나는 자동차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집을 떠나 피신까지 하는 걸까요 현재 풍속 180마일로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속도면 웬만한 집체는 물론이고 건물까지도 파손시킬 정도라고 합니다 전쟁보다도 더 무서운 자연재해로 미국은 지금 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상상 이상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정부가 불채자 청소년 주방이라는 다카 프로그램을 폐지를 해서 허리케인보다도 더 큰 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치는 상식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식적인 기준에서 기대를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치란 그들만의 이념이나 기준일 뿐 국민들의 기준은 말로만 외쳐될 뿐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엉뚱한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다카 프로그램 폐지를 보면서 미국의 현실 정체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 폐지로 수년 내에는 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공백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물론이고 이에 따른 새 수입이 정부로서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를 모를 리가 없는데도 폐지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인종적인 차별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다는 국가의 경제적 손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입니다 특히나 일부 인종차별적인 백일 우울주의자들의 환호와 광기에 흥분하면서 어느 것이 순서인지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다 보니 자연재보다도 더 큰 사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조차 대책이 없는 트럼프 정권을 향해 다카 프로그램에 반하는 소송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간의 법적 소송은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